그냥 그동안 외모 안 켰어?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... 2만원만 빌려줘. 게임 살 거야. 아 뭐야? 진짜 왜 저래? 가! 아 근데... 뭐지? 잠시만요. 카메라... 제가 왔습니다 언니가 계속 돈 보내달라고 내가 돈이 어딨다고 옆에 와가지고 행패부려 지금 내가 오랜만에 방송하는데 방송 열심히 하라고 도와주지는 목탈망저 지금 방송 와가지고 행패부리고 지금 옆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해 언니랑 웃으면서 같이 방송하라고? 언니랑 웃으면서 같이 방송하라고? 내가 방송까지 언니랑 같이 해야 돼? 완전 짜증나 열심히 해 이자까지 합쳐서 22,000원 보내라 내 방송에서 행패부린 값이야 22,000원으로 갚아라 시청자 수를 늘려줬어 뭘 시청자 수를 늘려줘? 지금 없구만 지금 없는데? 빨리 가 안녕 여러분 제가 더 이쁩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?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? 제가 더 이뻐요 야 엄마가 너고서 내가 더 이쁘나 그랬어 포기나 제가 더 이쁩니다 아 뭐야 나 왔어 아 진짜 짜증나 가 나 왔어 검은색 긴 생머리도 있잖아요 님들아 검은색 긴 생머리도 관리를 해야 이쁜거야 가 이 사람은 관리도 안하고 머리만 치렁치렁해가지고 이거 처녀귀신 아닙니까 이거? 이거 처녀귀신 아닙니까 이거 봐 검은색 긴 생머리냐 관리를 하려면 처녀귀신이야 이건 이쁜거 아니야 이거 검은색 긴 생머리에 안 좋은 얘입니다 오케이? 안 찰랑거리거든요 아니 내가 찰랑거리면 진짜 찰랑거린다고 얘기를 하지 안 찰랑거리고 미역줄기사 미역줄기 나는 거짓말 같은 거 못합니다 오지마 나 문 잠글거야 오지마라 오지마 문 잠갔습니다 어 어 뭐냐 저 카라까지 왔냐 아 아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가라고 아 아 아 아 내 자신조차도 내 맘같지 않아 아 이거 더럽겠지 진짜 나가 나가 안녕하세요 메로나가 왔어요 뭐하냐? 뭐하는거야 무슨 메로나가 왔어요 이래고 있어 아 진짜 이자하는 사람이야 왜 저럴까요?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관종이야 관심총자야 관심총자 아 진짜 언니가 천하장사야 천하장사 무슨 힘만 따름겠네 진짜 이길 수가 없어 아뇨 오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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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라 했다 오지마 오지마 나 여기다 의자 갖다 놓을거야 눈앞에다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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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거 아니지? 오지마라 오지말라 했다 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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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방송 끌려 그랬단 말이야 오지마 벽 치지마 아 아파 아파 아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됩니까? 여러분 동생의 고통이 이런겁니다 불쌍해졌겠어 어떻게 되겠어? 멜로나 구독해줘 멜로나 구독해줘 멜로나 구독해줘 멜로나 구독해줘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